여기 깨서 이렇게 붙이신건데 네 대단하지? 응 기술도 좋아 시간도 많이 들었을거 같은데 이거 닦아내기도 힘들었을텐데 이쪽은 닦기 싫어서 그냥 발라봐라 여기가 잘 안보여 근데 나름거 나름거 있어 여기도 덜 닦았네 부천하니까 이쪽은 닦아야하는데 이거는 도대체 돌아가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머니 일하세요 올라가면 뭐해? 네? 일하세요 아니 뭐 일할지 없어요 일 없어요? 천천히 일하는거 같은데 아니 천천히 일하는거 같은데 아니 이게 끝날거에요? 네 아 계단이 이렇게 있어서 되는구나 일로 내려올 수 있어 양쪽도 있어 응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서서 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 안에 방이 4개가 있었던거야? 차라리 이렇게 넓게 여기도 일로도 바람이 통하고 네 앞으로도 인테리어 할거 많겠네 인테리어 할거 뭐 있어요? 여기 뭐 안에? 음영장치 뭐 노래방 이런거 안에? 또 가구 이제 다 있어요 가구나무 가구나무 전공은 지금 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거 해야되고 노래방 설치도 해야될거 아냐 노래방 아니 걔네들 와서 놀면 그런거 있던데 네 TV도 놓고 그러지않나 비프로젠트도 다일거에요 아니 사진들 사진찍 어떻게 될거에요 아 화면 어떻게 칠해지지 않나요 네 네 그니까 원래 거기에 시내들 이게 페이지 틀어지는 요 여기 서가지고 마이 물이 나와서 그냥 수석 저 사람이 이 시내들 천장을 어떻게 칠해지는거야 천장이 이거 놀라러 깼겠지 뭐 놀라러 고생이 많았고 그 꿈은 하하하하 바닥도 해야될거고 네 다 담아낸 거였지? 응, 다 담아낸 거였지? 방수로 해서 했겠지? 그거 내가 칠해줄게. 아니야. 어디, 어디 해야돼? 저요? 아니요. 그가도 안돼. 아니요. 그는 이러면 안 돼? 아니요. 어디 칠할 건데? 어디다 안 해요? 어느 정도 해야지? 내가 어디 칠하나 봐야할게. 고객님은 칠할 거 많대. 어디 칠한다는 건가? 아, 여기 한 번 더 칠해야 된다고? 우리가 칠하자. 여기 칠해줄게. 아, 여기 한 번 더 칠해야 된다고? 아니요. 기술자 누르는 거 아니에요? 아니, 또 망... 망칠까봐 그러나? 왜 못하게 하지? 난 또 누구... 고도에 기술자에만 넣었어. 다행히 수다 먹었어. 모르겠는데... 자기가 좀... 칠해지기만 해. 아니요. 그러니까 봐야 돼, 일단. 조개는... 조개도 붙여놨어. 이렇게... 여러분, 또 어떻게 펼치셨을까? 뭔가... 자기는... 물 갖다가 이거 닦아. 아니, 닦는 게 더 좋아 보기가... 여기 이 타일 있잖아요. 타일... 그 수세미로 이렇게 문질러서 닦으면 다 닦혀 이거는... 일거리를 내가 줄게... 이거... 반은 다 나갔어요? 다 나갔어요. 지아는 안 나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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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아가 다섯 개... 지아가 다섯 개... 오... 그럼 그냥... 네, 지아가 다섯 개... 아... 지금... 물이... 다울나왔다고 해서 문질라고... 아까... 은근... 조금씩... 아... 다 지아 있어요, 그러면... 반지아... 아니... 반지아, 반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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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지아는 또... 품은 어디에... 뭘 품은요? 밑에... 좀... 빠자실 같은... 아니야... 바로... 그... 비슷해... 이 높이가... 그래서 나가긴 나갔는데... 가끔 영유한데... 그... 하수도 높이랑... 반지아 높이랑 비슷해서... 나가긴 바로 나가...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네요... 아니요... 왜냐하면... 그... 막... 막혀면... 오토로... 또... 고장 났는데... 막... 막...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역류가 가끔 확인하는데... 비 많이 올 때... 그러니까... 비 많이 올 때... 네... 그게... 지하... 여기처럼 완전 지하가 아니라... 그래서... 오히려 아예... 근처에 펌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지는 않지... 너무... 초기화... 지하월호가...